복수의 시간이야. 짐승들, 기다리고 있었어, 나타. 그럼 다시 출동하자. 이번에야말로 칼바카 턱스를 체포하는 거야. 또 이 녀석이랑 같이 해야 하는 거야? 짜증나 죽겠군. 또 실컷 잔소리나 해대겠지, 모범생 녀석. 걱정 마.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. 그보다도 필요하면 나한테 지시를 내려도 좋아. 뭐? 나더러, 너한테 지시를 내리라는 거야, 지금? 그래, 그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. 그거 괜찮군. 그럼 얼른 앞장서라고, 모범생? 좋아. 앞장서겠어. 모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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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라!